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오늘도 진짜 많이 사랑해 왜? 사랑해 알겠어 우리 딸이 형으로 찍어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카메라 갑자기 멈춰 진짜 진짜 야 언니 그래서 매력적이다 맞아 맞아 우리 매력적 나 누구보다 우리 에잇 진짜 어디서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너무 나 진짜 놀랐어 당황했어 너무 아 아 모니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혜이가 진짜 저 제가 실장으로 좋았는데 네 네 aco